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오늘 특별 초대석의 주인공은요 저도 기다렸고 우리 러브나인 청취자 여러분들도 정말 기다렸던 분입니다 이혜진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인사 부탁드릴게요 부끄러워요 왜 이렇게 떨리죠? 떨린다고요? 네 어머어머어머 왠지 모르게 너무 떨리고 그리고 설레기도 하고 많이 긴장이 되네요 아 그래요? 지금 좀 좋아졌는데 왜냐하면 아까 제가 오프닝 때 희진 언니가 앞에 서서 저를 보더라고요 근데 왠지 엄마가 내 수업에 지금 참관하는 느낌이었어요 떨려가지고 간만에 제가 오프닝을 덜덜덜 떨면서 했는데 아니 너무 신기했어요 아 그래요? 네 듣기만 하다가 눈으로 딱 보는데 우리 미연이가 너무나 새로운 모습에 너무 이쁜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대견하다 내 동생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에 흠뻑 빠져서 봤습니다 오프닝을 많은 분들이 지금 반겨주고 계십니다 7418님이요 나름덮지만 럽디와 희진님 수다들을 생각하니 시원해지는 기분입니다 두 분은 얼마만에 방송 같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둘이 숟가락 들고 돌아다니면서 했을 때 외애가 지금 거진 1년이 넘었죠 1년 정도? 네 1년 넘었어요 그렇죠 네네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생각보다는 그랬네요? 굉장히 오래된 줄 알았는데 네 그리고요 이현주님께서 희진언니는 언제나 역시나 예쁘시네요 오랜만에 봐도 늘 반가운 느낌입니다 원조 단발좌 아 그런가요? 아니 제가 오늘 희진씨를 딱 보자마자 머리 자르지 말라고 단발로 맞아요 저 보자마자 그랬죠 기니까 예쁘다고 했는데 단발머리로 뭔가 한 획을 그어놓으셨군요 아 예전에 그렇죠 베이비복스 때 잘라놓고 네 그러고 나서 많은 분들이 단발머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요즘 단발머리로 인기 끄는 분 중에 브레이브걸스에 네 네 네 지금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을 굉장히 단발병이 돋게 만드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조 단발좌 너무 고맙네요 아니 근데 인영 때 진짜 예뻤어요 머리 까만 생머리 아니요 요즘 다시 베이복스를 좋아하는 그 중고등학생 팬들이 늘고 있거든요 너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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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직접 읽어주시겠어요? 7750님 문자 어머 이거 저보고 읽으라고요? 네네 7750님께서 희신 언니 수술할 때 안 아팠어요? 천사 날개 때는 수술을 하셨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긴 한데 너무 미안해요 이런 거를 제가 스스로 읽게 하더니 아니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었는데 칭찬을 받는 거를 굉장히 어색해하고요 맞아요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왜?라는 질문을 항상 하게 돼요 아니에요 나한테 왜? 아니에요 충분히 받으세요 그냥 즐기세요 너무 감사해요 날개 뗄 때 아팠죠? 많이 아팠어요 사실은 아직까지 여기 흉터 있고요 조마가 다시 자랄 것 같아요 저도 아팠잖아 언니 수술한 데서 수술해가지고 아무튼요 제가 지금 이 러브나인 시작한 지 한 5개월이 조금 다 되어갑니다 DJ가 다시 됐다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아니 뭐 예전에도 했었기 때문에 솔직히 다시 돌아가길 바랬었어요 미연 씨가 아무래도 라디오 했을 때 그 보이스가 굉장히 저는 차분했기 때문에 들었을 때 그리고 너무 잘했어요 아우 그래요? 네 너무 잘하고 안정감이 있어서 다시 했으면 좋겠다 다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시 시작한다 그래서 역시 올 자리를 다시 되찾았구나라는 생각을 역시 잘 물어봤다 이런 말 나올 줄 알았어요 아무튼 무엇보다 제가 출연 요청 드리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콜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 나는 안 부르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직 이지 언니 안 나왔습니다 요즘요 희진 씨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집순이에요 그러니까요 요즘은 사실 집순이가 맞긴 맞아요 그렇죠 이런 시대에 집에만 있어야 되긴 합니다 원래 일이 없거나 아니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대부분 집에 있어요 집에 있는 게 가장 편하고 그래서 집에 있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집에 있다가 왔고요 그런데 집이 최고예요 그러면 보통 집에 오래 계시는 분들 보면 취미생활을 하시잖아요 그럼요 뭐 하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특별히 취미생활은 없고요 항상 똑같아요 하루하루 내가 집에서 무언가를 찾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일이요? 네 예를 들면 오늘은 주방을 치우고 내일은 내 방을 치우고 그 안에서의 새로운 걸 하나하나씩 찾아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치질 않아요 정말 좀 깔끔 결벽이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깔끔하셔가지고 저희 숙소 생활할 때도 꼭 샤워를 제일 마지막에 하셨어요 처음 하시면 안 돼요 엄청 안 나오시거든요 그리고 꼭 화장실 청소를 꼭 하고 나오셔야 돼가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그래야죠 뭐 감사하지 저희야 감사하죠 해주시니까 감사한데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제가 좀 오래 씻기는 하죠 오래 씻기는 하는데 최대한 단축을 하려고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루틴이 있다 보니까 그러긴 한데 왜냐하면 뒤에 다른 멤버들이 있으면 저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힘들잖아요 마음껏 자유롭게 다 씻고 마지막에 제가 씻고 나서 화장실 청소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 저도 마음이 편하고 다음날 우리 멤버들도 기분이 활짝 스마일 편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대체 왜 그런가 했는데 지금은 감사해요 아 그래요? 그때 청소 해주셔가지고 그게 저는 행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이희진씨와 다양한 이야기도 나누면서 여러분들께 이희진씨에 대한 퀴즈도 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럼 첫 번째 퀴즈 한번 내볼게요 자 1999년 베이비옥스가 3집 앨범을 내고 겟업 킬러에 이어 미싱유 활동을 할 때 잡지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누군가 그리워질 때 그리움을 어떻게 달리나요? 다른 멤버들은요 그냥 다른 생각을 해요 전화를 해요 혼자 눈물을 흘려요 라고 대답한 반면 이희진씨는 저는 음악을 듣거나 땡땡 땡땡땡 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문제 이희진씨가 그리움을 달리는 방법이었던 땡땡 땡땡땡은 뭘까요? 힌트는요 많은 분들에게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문자 번호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 거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정답자 3분 5답자 3분 뽑아서 아에스스 아메리카노 기완권 보내드릴게요 베이비복스의 미싱유 함께 들으셨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미싱유 들으시니까 굉장히 갑자기 날개가 막 날개가 등에서 막 꿈틀꿈틀꿈틀꿈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정말 즐겁네요 미원씨를 같이 들으니까 네 99년도 노래라서 저희 둘 다 목소리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얘기했죠 노래 나가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지금은 참 탁해졌어요 이 목소리가 안 나온다 네 절대로 이때 참 예뻤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희진씨는 정답을 아시겠어요? 음악을 듣거나 많이 뭐를 했을까요 제가 근데 솔직히 아까 전에 얘기는 슬쩍 나왔었어요 슬쩍 그렇죠? 나오긴 했는데 차마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랬었거든요 많이 창피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올려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에서 한 가지는 분명히 나와요 아까 미연씨가 청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청소는 분명히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아무래도 알콜에 관한 얘기는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푼다 힌트로 저희가 그렇게 드리잖아요 그립고 힘들고 할 때는 알콜 그랬기 때문에 근데 어느 분이 맞추셨을까요? 됐을까요? 자 그럼 정답을 바로 발표를 해드릴게요 정답은요 저는 음악을 듣거나 많이 먹어요 역시 나야 그래서 많이 먹는다 였습니다 정답이 생각보다 정답이 많아요 진짜요? 저는 못 맞추실 줄 알았거든요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정현수님은 정답이에요 많이 먹어요 그리고 1847님 9150님 이 세 분 정답자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답이요 백정희님께서 화장실 청소 나왔어요 땡땡 땡땡땡이었지만 화장실 청소 그리고 1379님 닭발의 소주 이게 또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좋죠 닭발의 소주 하지만 땡 그렇죠 그리고 김지혜님께서 날개 숨겨요 날개 너무 좋아하신다 여러분 그때는 날개가 있었거든 그렇죠 지금 파닥파닥거리고 계시는데 네 이 여섯 분께 모두 아이스 아메리카노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자 저희가 미싱뉴 활동할 때가 30대였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정신없이 바쁘기도 했었죠 기억나세요? 저희 스케줄? 거의 거의 뭐 집에서는 씻고만 나왔었죠 차 안에서 모든 걸 해결을 했었고 많이 힘들긴 했었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저희 베이벅스 중에서 포인트가 되고 저의 기억 속에는 가장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무래도 30 아닐까요? 99년도 30앨범 그렇죠 저에게 처음 1위를 안겨준 앨범이기도 하고 이때처럼 만약에 스케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으신가요? 지금요? 네 지금 이 나이에? 절대로 못하죠 아니 할 거는 같아요 열정과 악으로 깡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처럼의 에너지를 발사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무대를 서게 된다면 그래서 조금 어 힘들어서 못하죠 그러면 이제 말할 수 있다 그때 진짜 이건 너무 힘들었다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뭐 잠 못 자는 것도 힘들었고 먹고 싶을 때 못 먹고 좀 쉬고 싶어야 될 때 시간이 남아서 그때만 밥 먹어야 되는 것도 힘들었는데 아무래도 말씀하세요? 가고 싶을 때 화장실을 못 간다는 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저도 교속도로에서 아니 저도 잠깐잠깐 기억이 나는데 늘 그렇게 무언가 교속도로에서 네 그렇죠 네 화장실을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너무 힘들었어요 그 기억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즘 휴게소가 많이 생겨서 좀 나아진 건가요? 아니면 예전에는 휴게소가 많이 없었나? 저희가 스케줄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맨날 매니저 오빠들도 굉장히 미안해 했었죠 미안해 했었는데 그만큼 시간을 다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배고프고 졸린 거는 해결할 수 있지만 생리적인 현상은 어떻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저도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매니저분들도 그걸 가장 미안해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몇 분 몇 초를 막 다퉈가지고 건강에 나빠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요 2부에서도 이진 씨와 함께합니다 이진 씨에게 궁금한 점 질문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몇 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어떤 노래 들을까요? 이 노래 아마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이북스의 킬러 잘 또 떠오르는 그대의 웃음소리 달인한 그 있어 좋은 밤 편안하게만 먹고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나요 모두 지나갈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간면의 러브나인 간면의 러브나인 2부가 시작됐고요 오랜만에 만나서 더 반가운 그녀 이진 씨와 특별 초대석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이한수님께서요 희진님 1998년 군대 시절 제 관물대에 희진님 사진으로 꽉 채웠었는데 오랜만에 보니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어색해요 아직까지도 이런 게 아니 왜 어색해요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관물대 내 사진이 이렇게 있었대요 데뷔 24년 차시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베이북스에 이진하면 다 어머 얼굴 잡고 그 인형같이 이쁜 사람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뭔가 칭찬을 받으면 어머 나 아니야 어머 어머 이러니까 아니 너무 신기하잖아요 신기하긴 해요 그렇죠 누군가의 첫사랑이셨어요 고마워요 안수씨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7406님께서요 희진 언니 SNS를 잘 안 하시는 건가요? 늘 들어가 보는데 업데이트가 안 돼서 슬퍼요 제가 잘 어색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SNS 하는 게 어색하고 그리고 사진을 제가 잘 안 찍다 보니까 셀카를 잘 안 찍다 보니까 그런 거에 약간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SNS를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 하루에 뭐 먹었는지 이런 거라도 좀 찍어서 올려주세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하루에 내가 뭘 먹었는지요? 아침은 어떤 메뉴인지 아니면 언니가 간식을 드셨으면 나 이거 먹어요 아니면 지금 청소를 했어요 깨끗하죠? 언니 얼굴을 찍기 싫으면 오 괜찮다 네 그런 거라도 좀 올려주시면 우리 팬들이 아마 좀 나을 거예요 아 요은이가 이렇게 이거 먹었구나 다행이다 그쵸 아셨죠? 열심히 노력할게요 네 업데이트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김지연님께서 희진님 베이벅스 그룹 활동하셨을 때 가장 좋았던 기억은 뭔가요? 저는 진짜 다섯 명이 알콩달콩 힘들어도 슬퍼도 즐거워도 캔디같이 다섯 명이 똘똘 뭉쳐있었던 게 가장 좋은 기억인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도 그 기억만큼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에 가장 바라는 것 같아요 다섯 명이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 내 편 내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것만큼 보물은 없었죠 그때 저는 재밌었던 게 저희끼리 무대할 때요 앞에서 본인 파트 부를 때 저희 뒤에서는 춤을 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끼리 서로 얼굴 이상한 표정하면서 희진씨가 많이 그랬어요 뒤돌아 있거나 이럴 땐 꼭 얼굴을 기성에 꾸겨요 그럼 제가 웃잖아요 그럼 막 저만 이상하게 나오고 맞아요 저희끼리 장난치고 지나갈 때 쿡쿡 찌르고 좀 그랬죠 저희가 그랬던 기억이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죠 자 오지연님 베이벅스일 때 두 분이 일탈했던 게 혹시 있나요? 궁금합니다 아니요 저희는 진짜 일탈 안 했어요 저희 정말 착한 그룹이었어요 올바르고 희진언니와 일탈한 적은 없고요 은진언니랑은 한 번 어딜 가셨죠? 그때 저희 숙소에서 지하의 숙소였을 때 방에 있는 창문으로 나가가지고 아 진짜요? 네 아이스크림 사먹고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아 그냥 아이스크림? 네 깜짝 놀랐네 일탈인가요? 네 그게 최고의 일탈이었습니다 그거 봐요 저희 얼마나 착해요 맞아요 자 송경민님 베이벅스 활동할 때 무대에서 가장 힘들었던 곡은 뭐였어요? 아 솔직히 저희 안무가 다 힘들긴 했어요 다 힘들긴 했는데 아까 미연씨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연 때 처음 첫 번째 곡 편곡하기 전에 원곡 쳤을 때가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운동화를 신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첩시 저희가 이제 힐 신었을 때와 틀리게 신나서 이게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저희 발들이 그래서 다 날아다녔어요 아 맞네요 네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때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자 1804님 베이벅스 시절에 꼭 해보고 싶었는데 못해서 아쉬운 것도 있나요? 꼭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요? 베이벅스 시절에 없어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베이벅스 시절에 꼭 저희가 정말 8년 정도 활동을 했잖아요 베이벅스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다 해봤어요 정말 많은 걸 해봐서 그렇죠 특별히 다른 그룹들이 안 하는 것조차도 저희는 다 해봤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특별히 하고 싶다 이걸 못해서 아쉽다라고 할 정도로의 그런 기억이 그닥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면 혹시 집에 가서 생각나시면 SNS에 올려주시면 SNS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 안 났는데 집에 갔더니 생각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두 번째 퀴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2018년에 첫 방송을 시작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황후의 품격 OST 중에서 장덕철의 어땠을까인데요 이진 씨 역시 드라마에서 대한제국의 소진공제 역을 맡아 감추 연기를 제대로 선보였습니다 특히나 극중에서 배우 최진혁 씨를 짝사랑하는 역이라 최진혁 씨에게 애정을 담은 OOO이라는 애칭을 붙여줬는데요 여기서 문제 드라마 황후의 품격에서 이진 씨가 최진혁 씨를 부를 때 썼던 OOO은 뭘까요? 자 힌트 드릴게요 최진혁 씨의 극중 이름이 천우빈이었죠 자 문자 번호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 거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정답자 3분 5답자 3분 뽑아서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콘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장덕철의 어땠을까 함께 들으셨습니다 황후의 품격 OST였죠 자 두 번째 퀴즈 드라마 황후의 품격에서 이진 씨가 최진혁 씨를 부를 때 썼던 애칭은 뭘까요? 이게 질문이었죠 이진 씨가 직접 정답을 알려주신다면요 네 정답은요 마이 핀 갑자기 소진공주가 오셨네요 네? 소진공주가 갑자기 마이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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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저희는 보통 이럴 때 희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언니의 또 다른 인격 희자가 그때 나오셔가지고 마음껏 희자를 뽐낼 수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때 연기요 행복했습니다 자 정답자 알려드릴게요 5459님 정답 마이빈 희진 누나 마이진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응 좋아요 그리고 오희정님 그리고 9046님까지 정답 마쳐주셨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리고 오답은요 혹 정유리님께서 혹시 애기야? 어머 애기야 한번 해주실래요? 아니 주적 씨한테 하는 것처럼요? 극중에서? 네네네 애기야! 마이빈이 낫다 죄송합니다 이현주님이요 빈이라고요? 그럼 미스터빈? 아니요 마이빈이에요 마이빈 네 임선주님이 소진공인인 톤으로 우리 빈 우쭈쭈 이렇게 부르지 않았나요? 아 의상을 계속 입힐 때 그런 리액션이 있었죠 아 어떡해요? 네네 굉장히 옷을 입을 때마다 멋있는 모습이라서 오우 우리 빈 오우우 이런 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리액션이 우리 선주님 너무 아쉽네요 마이빈이었는데 우리 빈 아쉽습니다 자 이 여섯 분께 아이스크림 콘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와 근데 희진 씨를 배우로 이야기하고 기억할 때 아무래도 이 황후의 품격 속 소진공주로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가장 최근 작품이기도 한데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희진 씨에게 아무래도 감독님이랑 작가님께서 조금 염려했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너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움을 살 수도 있고 거부감을 줄 수도 있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감독님이랑 작가님께서 좀 많이 염려를 해주셨는데 그 선을 적당하게 지킬 수 있었던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굉장히 폭발할 수 있었던 기회라서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런 캐릭터를 본 적이 없어서 제 스스로 참 만족한다 즐겁다라는 생각은 들고 많은 분들이 다행히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 주셔서 귀여워해 주셔서 참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되고 오버해도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를 또 희진 씨가 희진 씨만의 소진공주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그게 제 안에 또 다른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자연스러웠었네요 여기 질문에 실제 성격도 조금 들어간 건가요가 있는데 희진 언니 안에 있습니다 소진공주가 그래서 더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또 앞으로 만약에 드라마를 한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제 나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 가족? 홈드라마의 가족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작품을 좀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처음 제가 SBS에서 작품을 했을 때 가족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 작품이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한다면 또 새로운 느낌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빨리 그 모습 저도 팬으로서 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웃으시죠? 아니에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 진짜? 네 고마워요 빨리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질문 많이 보내주셨는데 한번 만나볼게요 8186님께서요 희진님 드라마 황의 품격에서 연기하는 거 보고 팬이 되었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장르에 도전하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드라마에서 꼭 볼 수 있기를 기대하는 팬이랍니다 아까 저희가 또 물어봤죠 어떤 장르인지 홈드라마 찍고 싶으시대요 그렇게 하고 싶네요 가정이야기 네 자 그리고 9830님 가수와 연기자 둘 다 하시잖아요 네 그 둘이 닮은 점이 있나요? 자꾸 주원 같아요 미안해요 무서워요? 라디오 롤을 마우니까 그렇게 네 제가 뭐 다른 이야기 하고 있을까요? 생각하실 시간을 좀 드릴까요? 네 둘이 어려워요 닮은 점은 집중? 집중 진짜 이 가수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집중력과 나에 대한 집중력 자신감이 떨어진다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남들에게도 다른 분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두 가지를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장점은 감수성 감수성 네 그것만큼은 두 가지가 가장 닮으면서 평생 가져가야 될 연기자와 가수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분이 얼마나 그러냐면 네네 그냥 갑자기 왜 울어? 이럴 정도로 눈물이 너무 많으세요 그쵸? 저요? 본인이 아시죠? 아 근데 제가 그래서 감수성 감정에서 자꾸 말씀드렸던 게 네 잘 안 나와요 요즘은 눈물이 그러니까 메말라 간다 그럴까요? 예전만큼의 풍부함이나 공감력이 조금씩 떨어진다 그럴까요? 슬픈 드라마를 보고 눈물을 흘렸으면 요즘은 강아지가 아프면 눈물을 흘리고 약간 포인트가 조금씩 예전과는 포인트가 틀려지는 것 같아요 달라지기도 하죠 네 그래서 조금 걱정은 되는데 빨리 괜찮아요 빨리 연애를 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그렇지 않았어요 자 1956님 희진님 드라마 출연하시고 그 드라마 OST를 직접 부를 생각은 없나요? 아 예전에 감독님께서 작가님은 원하셨는데 감독님께서 극 중에 드라마에서 연기할 때 그 캐릭터 자체가 깨진다고 조금 더 아무래도 이제 가수를 했던 친구다 보니까 연기로서에 더 부각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좀 그렇게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아이돌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많이들 하시고 가수분들이 연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은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1569님 언니가 했던 캐릭터 중에 가장 애착하는 캐릭터는 뭔가요? 어머나 다 애착하는데요 어떡하지? 하나만 골라 뭐 이따 SNS에 또 올리실까요? 아니야 알려주세요 순일에서 올릴까요? 하나만 생각나는 거? 아무래도 제일 먼저 했던 작품이 가장 생각이 많이 나요 괜찮은 아빠 딸이라는 역화에서 애령이라는 캐릭터였는데 가장 저를 좀 폭발? 제 스스로 내면에 있던 거를 폭발시킬 수 있었던 캐릭터라서 조금은 아쉬움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처음 연기를 했던 거라서 아무래도 처음에는 그래서 가장 많이 남고 가장 좀 안타까운 캐릭터기는 해요 어 연기자 같아 미안해요 진짜 연기자 같아요 연기자 아니에요 아니 아니 당연히 연기자긴 한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어색하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먹을까? 뭐가 요즘 맛있다 이런 얘기하다가 그렇죠 자 그럼요 광고 듣고 와서 저희는 그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감미연의 러브나인 오늘 특별주대석 이희진씨와 함께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아 그래요? 우리 이승우님께서 희진님 또 나와주실 생각 없으신가요? 오늘 너무 짧았어요 저도 나오고 싶어요 나오라고 해야죠 그렇다면 저희가 기회가 되면 꼭 다시 모셔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눌게요 네 감사합니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그냥 여러분 여러분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치지 않고 생활에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조금이나마의 한 끗의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무조건 몸도 마음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베이북스의 야야야 띄워드리면서 저도 혜진씨도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러브나잇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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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여러분». peeled의 어깨 은하우 1스푼 ¿전하우 2스푼 각각 교통 ¿전하우 3스푼 imdi